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으니까 방이 없다고 했겠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이 꽉 찼네요. 여간에 방이 없습니다. 진짜 방이 없어서 이루어졌던 이유였을까요? 헝클어진 옷차림, 피곤과 가난에 지친 모습, 보아하니 장사에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린 이런 말에 익숙합니다. 이런 핑계에도 익숙합니다. 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간에는 자리가 없지만 말구유엔 자리가 많습니다. 말구유는 많은 이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만난다, 못 만난다,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우구 수도가 황제로 있었을 때 명을 했습니다. 또 그래뇨가 총독으로 있을 때 또 헤롯 왕 다 이 성 안에서 부하, 권력, 든든한 경제력, 막강한 군사력에 기대어 살지만 저들의 내면에는 방이 없습니다. 예수가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오히려 헤롯 왕 같은 경우는 꺼립니다. 두려워합니다. 말구유는 새로움의 길입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가진 게 없는데 예배 중에 천국이 나의 것이 됩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주께서 곁에 계신 것 같아서 강해져요. 사방이 막혔는데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막막해요.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주세요. 어떻게 하늘이 열리죠? 방이 없는데요. 세상이 막막한데요. 사방이 막혔는데요. 말구유엔 아기 예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도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월급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월급을 줘야 되는 입장도 있고 주식도 해야 되고 아파트도 사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으니까 방이 없다고 말하는 거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게 사실인데요. 그게 현실인데요. 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예수님 여관 찾으러 오신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 방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차피 여관 찾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방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방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말구유는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귀한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말구유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관과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중에 어리석을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마구깐 주인이 어떻게 주님이 일행을 대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였겠죠. 포대기를 내주면서 누추한 옷차림에 부부를 최대한 친절하게 대했을 수도 있고, 지푸라기 하나도 내주는데 까칠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였겠죠. 자, 어떤 편이었을까요? 여러분, 똑똑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좀 어리석어 보여도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다 했어요. 방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여관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구유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새로움이 오시는 길이에요. 그 길을 어떻게 닫고, 어떻게 쓸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아마 지푸라기 모아다가 자리를 마련했겠죠.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이 아이가 누굴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악이라고, 빛 중에 빛이라고? 글쎄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똑똑하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좀 어리석어 보여도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까? 신비로움이란, 어차피 우리가 확신하는 바를 거스르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기적은 도저히 우리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선물입니다. 방이 없습니다. 어차피 여간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말구유는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이건 신비로움의 영역이에요. 또한 역시 성탄절은 우리로 보면 겨울에 있어서 제맛입니다. 말구유는 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니까요. 그러면 겨울의 이미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두려움에 떨 때 느끼는 그런 어떤 한기, 분노로 가득 찬 마음에 스며드는 어떤 냉정함,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폭력을 휘두를 때 나타나는 어떤 차가움, 이 쓸쓸한 겨울.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겨울로 인한 걱정을 다 덮으시고, 겨울의 한기를 녹이시고, 겨울의 분노를 사라지게 하시고, 단단히 얼어붙은 겨울의 폭력을 부수시고, 우리 불만의 끝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야기 예수가 이 쓸쓸한 겨울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심이 너무 감사하죠. 여관이 아닌 말구유의 오심으로 우리의 겨울에도 끝이 옵니다. 베들레헴, 외딴 곳입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유다지파의 작은 곳이에요. 별벌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동네입니다. 어떤 가능성이나 희망보다는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진 사람들이 근근히 살아가는 곳이에요. 이름이 있거나 영향력 있는 장소에서 소외되고 잊혀진 그런 곳 말입니다. 그런 소외된 지역에 놀라운 선물이 탄생하심이 너무 감사해요. 작은 베들레헴이 새로움의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누추한 우리에게도 오실 수 있으니까요. 누추한 구유 안으로 오시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우구스도, 구레뇨, 그리고 헤롯 왕, 아마 절대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새로움이 오시는 길은 역시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파송받은 천사들. 그 천사들 좀 의아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가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아닐까? 적어도 다메색이나 니누의 정도는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천사들은 순종합니다. 이 말구유, 이 겨울을, 이 추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도 그렇잖아요. 논리와 이성에 속하여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영역이 있잖아요. 말구유는 마치 시화 같아요. 방이 없습니다. 이건 어떤 계약서 같은, 보고서 같아요. 그런데 말구유는 시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시화 같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송아지가 어떻게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어떻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논리, 각서, 삼단논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그리스도의 치유, 자유, 용서와 기쁨의 세상을 여는, 그분이 그 세상을 여는 분이시라는 이 노래, 이 말구유는 시화 같은 노래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에게 평화로다. 그 배경이 광야와 사막이에요. 길을 내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가 여와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건 보고서가 아닙니다. 계약서가 아닙니다. 방에 없습니다. 그런 삼단논법을 뛰어넘는 시입니다. 말구유는 한 편의 시화 같아요. 우리 모두를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보금자리를 삼을 수 있는,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아픔과 공감하시는 거기에 인자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사급시킬 때, 그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목이 마르다 하시면서 그 여인과 만나주시는 그 장면에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케오에게 내려오라 하실 때도 거기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여러 해를 병을 앓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보고 싶은 그 여인을 대하시는 그 모습.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신로함에 가서 씻으라 얘기하셨던 그 모습 속에 다 인자하심이 있어요. 바로에게는 인자함이 없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인자함이 없습니다. 결정 내린 다음에 손 씻었는데요. 오늘 아구스도도 호적하라고 명령했죠. 구레라는 총독도 여기 인자함이 없습니다. 명령이 있어요. 세금만 걷어요. 그런데 말구유에는 인자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담아낼 수 있는 넓은 품이 된다는 사실. 방해 없습니다. 이건 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구유는 한 편의 시입니다. 한희철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옛날에 쓰신 책입니다. 감리교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전도사 때부터 시골에 가서 몇 년을 먹게 해야 이제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여기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가 갈리는 곳 단강이라는 마을인데 단종이 영월로 유배가다가 잠깐 쉬었다고 하는 단강이라는 마을에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회에 대한 의구심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가슴이 헐리고 잘 정리 안 되는 그런 혼란 무작정 경기된 게 옳을까 오랫동안 시골 목회 하셨거든요. 아픔이 있고 버려진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생각이 마음속에 또리를 틀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이 단강의 농사는 그때만 해도 거의 담배 농사였대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중학생 경림이와 은이라고 하는 여자 중학생 두 명이 담배꽃을 이렇게 꼽아다가 강대상에 이렇게 장식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강대상에 있는 담배꽃. 오늘 우리 교회는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예쁘게 강대상을 장식해 주셨는데 시골교회에 중학생이 꼽아놓은 그 담배꽃을 보면서 좀 아이러니컬하다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졌다는 거예요. 담배꽃은 여러분 담배 농사는 담배 입한테 영향을 다 보내야 되니까 담배꽃은 아무리 예쁘게 켜도 나오자마자 칼로 나수로 툭툭 잘리는데 여느꽃처럼 언제 한 번 자세히 보아주는 경우도 없고 예쁘다고 향내 맡으며 칭찬을 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 두 여학생이 강대상에다 꽂아놓은 담배꽃을 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농촌목회 흔히 다녀가는 곳으로 군대 제대하듯이 그저 목사 한 수 받으면 떠나는 진급을 위해 거친 한 과정쯤으로 생각했는데 잎을 위해 꺼친 담배꽃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나가보면 폐비닐 씌우고 있는 허수아비 모습을 보면서 어떤 옷을 입혀놓은 허수아비가 아닌 찍힌 폐비닐 한 장 걸려있는 허수아비 보면서 주님의 골고다의 모습이 겹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계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앞에 멋진 말구유 세례반이 있습니다. 사실은 잎을 위해서 꺾인 담배꽃 같은 말 밥통이죠. 그게 구유죠. 폐비닐로 내걸린 허수아비 같은 이야기가 말이 좋아서 구유죠. 말 밥통이잖아요. 소설보다도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영화보다도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아무리 소설이라도 이렇게 쓰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소설로도 얘기가 안 될 거예요. 아무리 영화를 하더라도 이런 영화는 말이 안 된다고 하겠죠. 탐크루즈가 나오는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고 소설가가 쓰는 소설은 어디까지나 소설인데 말구유.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잖아요. 리얼리티잖아요. 저에겐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킹 같은 문학적인 역량이 없습니다. 톨킹은 동네 방앗간을 보면서도 간달프, 호빗, 엘프 이야기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나 여러분 말구유에는 이건 실제 하는 비밀의 문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열려집니다. 영국 옥스퍼드에 가시면 반지의 제왕을 쓴 이 톨킹과 나냐 연대기를 쓴 씨에스 루이스가 함께 다니던 펍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학 낭독 클럽, 자기가 쓴 작품들을 서로 낭독하고 그걸 가지고 토론했던 그 장소가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그런 관광 코스입니다. 옥스퍼드에 가시면 해리포터 촬영했던 그 외에 해리포터에 나오면 쭉 마법학교 기숙사 있잖아요. 옥스퍼드에서 찍었거든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돌아보는 그런 곳인데요. 영국은 날씨도 춥고 좀 울시년스러워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모든 이야기가 다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동네 곳곳에 뭐 이런 영감을 줬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톨킹과 사실 루이스의 그 신앙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씨에스 루이스는 원래 무실론자였어요. 그런데 톨킹이 씨에스 루이스를 전도합니다. 옥스퍼드 산책길 같이 걸면서 신앙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실론자였던 이 씨에스 루이스가 20세기 최고의 기독가 변증가가 되죠. 그 씨에스 루이스를 신앙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 반지의 제왕을 쓴 이 톨킹입니다. 이 톨킹이 옥스퍼드 영문학 교수로 있고 나중에 이제 씨에스 루이스가 캔브리지 영문학 교수가 됐는데 캔브리지로 가기 전에 옥스퍼드로 한 사람은 교수로 있고 한 사람은 연구원으로 있었을 때 함께 다니던 그 펍이에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판타지 소설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소위 그 중간계라고 그러죠. Middle Earth라고 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보면 간달프, 호빗, 엘프, 두얼프 이 중간계에 있는 요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지의 제왕 좋아하는 독자들은 옥스퍼드에 들리면 거길 꼭 들린다고요. 톨키는 자기가 살던 동네 방앗간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씨에스 루이스는 옷장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옷장 그 뒤에서 펼쳐지는 나냐 연대기 이야기를 쓰잖아요. 마법과 같은 이야기죠. 판타지죠.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는 말구이의 이야기는 실제하는 비밀의 문과 같습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가득한 비밀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아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인 중에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보는 보금이 아닌 다른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는 보금의 일이 옛날에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한쪽은 보금이 아닌 다른 일을 하려고 하고 한쪽은 보금의 일이 과거에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말구이의 이야기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인가요?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수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비밀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말구로 시작되는 주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수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수많은 능력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수많은 감동과 감사와 감격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톨킨의 반지의 제왕보다 훨씬 더 다이내믹한 이야기죠.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죠. 오늘 제가 이 앞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설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판타지가 아니라 코미디예요. 코미디.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에요. 그런데 싫어하잖아요. 이 비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비밀한 물. 말구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씨에스 루이스의 이야기가 옷장 뒤편에서 시작하고 톨킨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방앗간처럼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말구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잎을 위에 꺾인 담배꽃 같은 폐비닐로 내걸린 허수아비아 같은 말구이로부터 시작되는 마법과 같은 이야기 땅에 난 구멍에 호빗이 살고 있었다. 이 한 줄로부터 엄청난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톨킨이 옥스포드에서 학생들 시험지 채점하는데 한 학생이 시험지를 거의 백지 상태로 냈다는 거예요. 너무 빈칸이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한 줄 썼대요. 땅에 난 구멍에 호빗이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호빗은 뭐지? 시작은 한 줄부터 땅에 난 구멍에 호빗이 살고 있었다. 그게 시작이에요. 방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미션 임파서블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봉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방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솔직한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톨킹과 루이스는 그래도 펍에 모여서 미들어트 중간계에 등장하는 요정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세계와 문학의 세계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스타벅스에 앉아서 아파트 주식, 입시, 직장 아이들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품을 수 있을까요? 미션 임파서블 아닙니까? 방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영화, 소설, 판타지, 코미디 다 합쳐도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거의 방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방해 없대요. 죄송하대요. 끝이죠. 보고서로는 이게 끝이죠. 논리로서는 이게 끝이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러나 이야기는 땅에 난 구멍에 호빗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미러라. 방해 없습니다. 방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관을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방해 없습니다. 방을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시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는 모든 가능성으로 가득한 비밀의 세상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듯이 그 문과 같은 마법과 같은 말구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